다시 한 번 찍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번에 멤버소개 잠깐 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저희 먼저 불멸하라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김수환팬도 리드를 맡겼는데 저희 팀에 리드를 맡고 있고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김수환군 소개합니다. 뭐야? 굉장히 어색하네요. 이어서 저희 베이스 맡고 있는 우리 막내 박규영군 소개합니다.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마무리 약간 어색했는데 잠깐만 여기 스포트라이트 잠깐만 또 매니큐어 좀 전에 이샤꺼 사가지고 발랐는데 한 번 보여줘 봐 한 번 매니큐어 이거 이거 또 하냐면 두 발 손 넣어요. 말 났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름대로 또 애교쟁이고요. 이어서 우리 드럼을 맡고 있는 저 개인적으로 또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동아리와 같이 한 친구인데 드럼어 김유욱도 소개합니다. 짧게 좋습니다. 네. 다음엔 우리 마트 형 우리 키보드를 맡고 있는 우리 로맨티스트입니다. 우정비부 소개합니다. 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 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국보를 맡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저희 공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. 시간 관계상 한 팀 더 30분 정도밖에 안 좋아진다고 해서 진행을 좀 빨리 들어가겠습니다. 다음 공연은 윤두원 밴드 좋아하세요 여러분들? 아 윤두원 밴드 그 곡 중에서 들고 들고 어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음 공연으로 아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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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